아 그래서 진영 어디갔냐 어 근데 시우드2 드디어 시우드2입니까? 아휴 오래도 걸린다 똥가가지야 시우드 머리 뒤고 스파클을 몇번지 왔다가 가는데 그거 그래 뭐 지났다고 다 가먹으니까 내가 할 수가 있나 자 그래서 누가다 I can sit의 뜻은? 제가 앉다 내가 앉을 수 있다죠 오케이 그래서 묻는 말 Can I sit? 오케이 그러면 문장완성 Can I sit? 어디에? Here 제가 여기 앉죠 상대방한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허락받고 싶으면 Can I sit? Can I sit? 하다실 넣으면 제가 뭐 해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허락받을 때 쓰는 거예요 내가 먹을 수 있을까요? 내가 먹을 수 있을까요? 내가 먹을 수 있을까요? 제가 먹어도 돼요? 라고 묻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캔아이디에 앉다 먹다 띠다 읽다 전부 다 무슨 시야 하다 신어 오면 내가 뭐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허락받을 때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 너 여기 앉을 수 있어 내가 앉을 수 있을까요 그랬는데 그래 내가 앉을 수 있다 그럽니까 예스 유 캔 예스 유 캔 세트 예스 아이 캔 하면 안됩니다 제발 생각을 좀 해보세요 내가 앉을 수 있을까요 라고 내가 물었는데 그래 내가 앉을 수 있어 니가 앉을 수 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스 유 캔 계속해서 너 중국어 하니 누가 더 유 스펙 유 스펙 세 가지 종류 중에서 하다 쉬고 하다 쉬면 두냐 더 주냐 줘 어 주에요 주에요 주죠 자 그럼 묻는 말 첫 단계 넌 말하니 아 유 스펙 문자 완성 유 스펙 차이니스 너 중국어 합니가 유 스펙 차이니스 한국사람한테 물어봤나봐요. 그래서 No, I don't I don't 생각된 말 No, I don't I speak Korea 생각된 말 안하네요. I speak Korea I don't, 이게 생각된 말 No, I don't I speak Korean Don't 뒤에 하다시 넘는다는 거 배웠죠 No, I don't I speak Korean You speak, do you speak I don't speak 전부 다 하다시 가지고 문장할 때 했던 내용이고요 오케이 되게 쉬웠나봐 되게 쉬웠나봐 스페인 2000 스페인 2000 You can speak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 양념치고 스피이크 뜻은? 하다시 말하다니까 이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 오케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Can you speak? 그렇죠 Can you speak? 문장 완성 Can you speak English Can you speak English 안되겠죠? 언어 영어 할 수 있니? 언어 영어 할 수 있니? Can you speak English Can you speak English 그랬더니 영어도 할 줄 알고 프랑스와도 할 줄 한대요 Can you speak English Yes, I can Yes, I can Yes, I can Yes, I can Stick English Stick 그럼 그럼 I can speak I can speak I can speak 프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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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I can I can speak 프렌치 프렌치 그래서 영어 할 수 있는지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었더니 Can you speak English Can you speak English 그랬더니 Can you speak English 영어도 할 줄 알고 프랑스워도 할 줄 한다 Yes, I can I can speak I can speak 프렌치 too I can speak French too Yes, I can I can speak 프렌치 too OK 계속해서 그녀는 어디에 사니? 누가 다 붙어? 그녀는 사다 그녀가 살다 아 살다 그래 그녀가 산다 She lives She lives She lives 세 가지 문장 중에서 파다 쉬고 파다 쉬고 Does Does 그러면 그녀가 사니? Does she live? Does she live? OK OK 문장 완성 Where does she live? Where does she live? 그녀가 어디 삽니까? Where does she live? 그랬더니 그녀는 서울에 산다 She lives 다시 나오네요 She lives In 서울 그렇죠 무엇 So 호 주 모든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묻고 답하는 거 봤죠? OK 그래서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묻고 답해 볼까요? Where does she live?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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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뜻이 뭐예요? 그녀가 살 것이다죠 그런데 묻는 말 그녀가 살 거니? 문자 완성 그녀가 어디 살 건가요? 그랬더니 그녀는 시골에서 살 거래요 살 거라는 것은 언제 할 일을 해요? 아들, 그녀는 사과에 집을 살 거야 내가 살 거라는 것은 언제 할 일을 해요? 아들, 그녀는 사과에 집을 살 거니? 아들, 그녀는 사과에 집을 살 거니? 너는 언제 할 일을 얘기하는 거에요? 미래 할 일을 살 거야. 나는 서울에서 살 거야. 시골에서 살 거야. 전부 미래 할 일이죠. 그래서 You live in the country. In the country가 무슨 뜻이에요? 6가지 질문 중에서 어디 시골에서 서는 사람 어울리죠? 그래서 어디 살 건지 묻고 시골에 살 거라고 대답해 볼까요? Where will she live? Where will she live? Where will she live? 그냥 시골에 살 거래요? She will live in the country. She will live in the country. OK. 훌륭하고요. 계속해서 너 그 문제 이해할 수 있니? 누가 더. You can. You can. You can. 자 오늘 열 문장 정도 했으니까 잘 했구요 전보단 잘 했구요 네 아직도 단어를 익히는 거 조금 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 이해하다가 뭔지 생각 안나고 이런 것들을 줄이세요 가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10번까지 했습니다 아 몇분 했냐고 10분 정도 했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